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딱 깨면 되는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방송에 불량을 뽑기 위해서 음 여태껏 내기를 졌었죠 아 우리 천호 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여태껏 나의 지금 어? 계획대로 됐어? 봐봐 스테로이드에 버더 떴고 얘 이제 죽을거야 잘가요 템 봐봐 이게 바로 나 여장하지마라 프린님 여장은 아니되오 템 이렇게 좋게 뜯는거 보인 보입니까 안좋아 좋아요 또 가만히 보기까지 와 오졌따리 오졌따 진짜 이거는 진짜 그냥 답이 없다 이거는 그냥 나 깨라는거지 이거는 여기 딱 이거 부셔주면 거기 버는 연료까지 또 나와주는 센스 258 이렇게 가신 다음에 여기 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좀 열어주시고 다가주시고 밟고 왼쪽 좋아요 매그넘 화분 화분 안먹을께요 혹시 모레면 먹을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마리 짜파게티 나올겁니다 피해주시고 밟아주시고 파악! 좋아요 이건 밟으면 안됩니다 왜냐? 여기서 짜파게티를 요리해야되 요리해야되기 때문에 나와주세요 짜파게티님 지구인들아 나한테 힘을 이 게임을 깰수있는 여러분들의 운을 저한테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승룡 키보찌이이익 으아악 나와주세요! 돼지새끼 나 이 게임에서 입이 험해졌어 아휴 저 진짜 방송하면서 쟤가 어.. 진짜 쟤가 심하게 써봤자 써봤자 이새끼 이 미친 놈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게임하면 처음으로 개새끼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와아 하연님 어서와요 아 대기업 정규직 전환직 붙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게 효과가 있나봐요 다행이다 저번에 면접 이렇게 물어보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이러면 바로 제가 유튜버 프리님입니다 아 올라와서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라고 말하라 했거든요 혹시나 면접관 중에 저의 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또 회사의 보술 확률이 혈신으로 올라가죠 역시 그때 그 조언이 효과가 있었나보네요 다행이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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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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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좋습니다 죽어아아!!!! 목 아프는데 소리 지르기 하는 그런 일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세상 일 모르는거야 세상 좁아요 여러분들 혹시 몰라? 어 막 그때 어? 님은? 그때 아이디 그분? 막 이러면서 혹시 알지 막 일단 앞에서 한 마리 오른쪽에서 한 마리 정주 녀석 이머리에 한 방 이쪽으로 오세연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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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주시고 뒤에 대지와요 완벽하다 진짜 이번엔 못 깰 수가 없다 그런데 태민이 별로야 그러니까 총이 안 나와 뒤에 나와줘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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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번엔 죽은 여정이다 프리나 여정은 진짜 귀찮다 진짜 힘들고 귀찮고 도움은 안된다 그것만큼은 절대 안된다 프리나 일단 총소리가 끝나면 들어가 주세요 지금 있니! 오른쪽 이 정도쯤 가서 앉아요 어, 초보 형님 어서 와요 나와주세요 혼자 맞았어 총알을 아끼지 않는다 오늘의 난 여태까지의 나랑 다른 쫄보다! 여러분들은 날 쫄보라고 욕을 하더라도 뭐야 이거 템 처음봐 어 좋아요 담창 하나 아꼈고 어 어 번호 엄청 많은데? 320발 있어요 나쁘지 않아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 근데 이 권총으로도 어 권총이 없네 잠시만 야 권총주세요 권총 ąż 야, 권총이 없어. 야, 매그놈으로 이걸 쏘라고? 넘어져, 놔.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한번도 못 깬 내가 무슨 타임 어택이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 오, 전 컴 fale아준다. 크으으으우 스테로이드가 쑤있 아핳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인데.. 만약에 사태를 다 막는다 만약에 사태를 다 막는다 난 깰 것이다 혹시나 내가 바보같이 이걸 밟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부셔두는거지 그 다음에 이 장전을 미리 해놓고 좋아 완벽해 정말 아쉽지만 일단 한말은 이거 버려야돼 도저히 놀것이 없어 부셔 아침 먹지말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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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먹을걸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열쇠를 먹이려면 이걸 먹을 수 밖에 괜찮아 난 괜찮아 칼을 버릴걸 또다시 후회가 뜬다 죽어 이 돼지새끼야 죽어 이 돼지새끼야 죽어 이 돼지새끼야 죽어 이 돼지새끼야 왜 숟아올리 스're not 나의 칼이 칼이 발자 조심해야된다 여기까지 갔다가 뒤로 빠지는 센스 조심해야한다 좀 더 기다린다 지금이다 좋다 살아고 있다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 멍청하게 안일어나면 된다 좋다 갔다가 빠진다 밑으로 숙인다 지를 돌아본다 온다 완벽하다 하부 허하 허허 허허허 어차피 샷건 충만 없잖아 그럼 샷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그래 그래 샷건 들고 필요가 없어 맞아 맞아 샷건 충만 없어 채권이 이제 쓸모 없단 말이지 그래 버려 어 버리면 다 해 잠깐만 여기서 이 뒤에 뭐 총알이 나오겠어? 그리고 강화된 총알은 일곱발밖에 없어 강화된 총알이 내가 강화된 총알을 쏜 거야 방금? 문제가 있어 안 나와요 아이 뭘 나와 말도 안 돼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샷건 총알 안 나와요 뒤에 안 나와요 샷건 총알 안 나와요 샷건 총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깔끔했다 와아아아 왔어 엔딩까지 지금 보스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총알이 없어 뭘 화장이야 너 안해주잖아 내가 리레인이라 알지 강력한 구급이야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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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화약 흠 하 오늘부터 무교하겠습니다 원래 무교였지만 근데 봐봐요 샷건 총알 안 나왔잖아요 다 장전하고 흠 아 이거 깰 수 있으려나 다행인거는 화염방사기 총알이 많다는 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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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어의 정수를 왜 이때 주는데 나 진짜 궁금하다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이쪽에서 싸우는 분이 있고 저기서 싸우는 분이 있는데 총알은 저분이랑 나랑 그렇게 차이가 나죠 피하고 일단 흥 흥 ações 뭐야 깜짝이야 캬 하lished 하하하하하하 제발 제발 집중하자 집중하자 프리나 깨는거야 프리나 깨는거야 집중해 집중해 저쪽으로 오시면 좋겠다 저쪽으로 오시면 좋겠다 어디있는거야 안볼냐 이랄지 날씨도 찾으러 갈게 그만해 다녀와 여기에서 원하는 자마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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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